자리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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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무거카 아니야 똥? 여긴 저희 회원 옥상입니다 또 무거카에 똥!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할 거예요 금기어가 있어요. 그 금기어를 말하면 똥망치를 맞는 거죠 와 소가 진짜 커 약간 지팩 맞는 느낌인데 이거 압박이 장난 아닌데? 이거 언제 말인지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럼 오늘 똥망치를 맞은 개수 가지고 1등과 5등이 나눠지는데 사이닝 진짜 막 이런 거 뭐하냐 뭐했지? 무슨 말 하냐 너 뭐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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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samen What is your rap? 그거? 아 그거 아닌 거 써니 형은 쑈 쑈 누구 이런 거? 아 그게 많이 하게 되어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뭐 할래? 왜요 하자 뭐야 둘인 거야 왜요 Platz 왜요 하면 왜 나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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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빈이 약간 배려면 네 말하면 쏘는 거 어때? 입 열면 쏘는 거 어때? 뭐지? 형 형 그거 하면 완전 난리는데 완전 딱 끝나는 거 아니지? 우리를 부르게 한대요 이거는 무슨 이유도 아니라 부를 수밖에 없지? 보내버리는 거 네 다 보여야겠다 빨리 내가 진짜 안 들려요 여기 옆에서 안 들려? 머리 상당히 귀엽네 오늘 버섯도리인데? 네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윤희이 형 소리 소리 캐 재준 형은 재준 형 근데 아 아니야 나 그거보다 다른 거 더 많이 써 그건 아닌데? 놀라봐 진짜 아무도 안 되잖아 근데 아니면 진짜 진짜 아 진짜 난 진짜 진짜 그 무리가 뭐라 가야 돼? 말 봐 거짓말 같은데 어 진짜 진짜 민혁이 형은 딱 대표적인 게 살짝 아니요 살짝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고는 안 할 거야 이제 안 하려면 그거 있어 굉장히 생각해 드릴 거야 살짝 너무 너무도 많이 안 해 너무 너무 아 그거? 유도 안 해도 나올 수 있을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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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너무도 안 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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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등기 행동도 있어요 그래? 네? 각자 멤버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들이 있는데 그걸 했을 시 앞에서 물총을 뭐야 물총이 뭐야 여름에 지금 물놀이하러 가는데 아 아 아 옷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개월을 공개할게요 읽으면 안 돼? 내가 뜨냐? 아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해 ogle nós 진짜 궁금해 하는지 알겠다 잘 아 맞을 거 같은데 하나 keh 사움 المَ 뭐 뭔데? 뭐지? 이거는 재이민이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이런 나보다 더 심한 거 같은데 뭔진 모르겠지만 재 Brit는 말할 때마다 이게 이게 대박이야 난 이게 대박이야 이건 오늘이 베스트 이거 이제 걸릴 수밖에 없어. 시작해볼까요? 시작! 이래서 뭐 말을 할 수 있겠어? 싸인 형! 어? 저 물 맞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맞았거든요? 물 시원해요? 어? 엄청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정말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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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말해? 뭐야? 나 왜 말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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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는 어때요? 네?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죠. 안 좋죠. 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싸인 형이 지금 30초 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 뭐야? 싸인 형. 싸인 형 30초 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아니야. 싸인 형 30초 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형 30초 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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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알았어. 시작하자마자 고를 맞췄는데 모르겠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형 뭐 했어. 어? 했어요. 안 했어 말고 했어요. 모른다. 얘 모르네. 이번에 숙소 룸메이트가 바뀌었죠? 네. 저는 우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안방이었는데 방이 작아져서 치울 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점? 제 인증은요? 방이 되게 넓어졌고요. 그 인터넷 랜선을 어? 인터넷 랜선을 뭐야 뭐야 뭐야. 인터넷 랜선을 아아. 랜선을 인터넷 랜선을 되게 길게 끌고 와서 썼었는데 방에 직접 모델이 생겨서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침대가 질려서 맨바닥에서 자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뭐 해도 돼. 아 진짜. 뭐해? 뭐해? 저는 일단 이제 제이빈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이 분 굉장히 더러워요. 누가. 이제. 이제 썬한테 우선 이야기 많이 듣겠네. 저랑 방스팩크 좋잖아요. 별로. 왜 별로예요? 별로예요? 아. 아침에. 하하하. 나 뭐했는데? 아. 나 뭐했는데? 또 썬이 얼마나 나를 괴롭힐지 걱정이에요. 좋아하는 거 같은데? 괴롭히는 거? 좋아해요. 좋잖아요. 같이 봤으니까. 아니 별로예요. 하하하. 친해지고 싶은 여자 아이돌. 에? 친해지고 싶은 여자 아이돌. 아. 복구와 젠부데스. 아 그쵸. 친해지면 좋은 거니까. 그중에서도 유도 뭔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하하하하. 서러워서 걸그룹도 못 좋아하게 했네. 하하하하. 아 진짜 뭐 다만 왠지 알고. 하하하하. 무슨 말은 그게. 하하하하. 근데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저 시스타 선배님이요. 춤 한 번 보여주세요. 어 지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서류만과 많이 다른 멤버. 두 분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어. 아 진짜 싫어했어. 인잠이. 엄마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오늘 진짠이 싫어할 텐데. 어. 요즘에 열정이. 중동작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처음이 아이니까. 제가 춤을. 아니 우리 알았네. 춤을 뭐. 오빠 머리 띵어졌어요 지금. 아니 그건. 제가. 원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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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집중탐구 빠밤 저에게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세요 너무 요즘 잘 먹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먹고 싶은 음식 요즘 먹고 싶은 음식? 치킨은 오늘 치킨 먹을까요? 치킨 사주시는 거예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저희 활동했었던 매력발산타임 곡 어떠신가요? 곡 굉장히 좋죠 굉장히 신나는 사운드와 재밌는 춤 많은 분들에게 또 저희의 모습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았나 맞아 몰카! 맞아 맞아! 몰카 한 마디 해주세요 괜찮아요 덥잖아요 연습실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살짝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음악 그때 막 드레스 러메우 닌트레스 한다고 저축 저축 가지고 어 뭐야 제가 근데 그걸 모르고 박스를 놔 가지고 이제 카메라 시야를 방에 가렸는데 만약에 그걸 안 가렸으면 안 가렸으면 안 가렸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하하하하 큰일 났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말은 뿅망치 받는 거예요 말 안 행동이야 영준이 형은 요즘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 하하하하 어 영준이 형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영준이 형은 음 형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형님은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형이 때렸지 하하하하 형 형 형 이건 말도 안 되지 하하하하 제임이 집중 정보 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나는 누나 있고 누나 없잖아 누나가 어디 있어? 누나 있어 어? 근데 제대했잖아 여군 여군 아 여군 저의 룸메이트는 싸인입니다 민혁이 형 갔었잖아요 곧 민혁입니다 아 반말하는 겁니까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민혁이 행님 아닙니까? 아 그렇죠 행님 형님 아 뭐라고? 형보다는 행님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으윽 으윽 어 아 아 아 아 요즘 선 씨가 귀여운 컨셉을 청취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표정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뭐라는 거죠 지금 형의 얘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 얘 알고도 아무랄 줄 몰라. 선희 요즘에 귀여웠다기보다 뭔가 1초 장동건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감사드리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1초 장동건이라고 하셔서. 거의 그렇게 계속 말하다 큰일 난다. 왜요? 어? 계속 말하다 큰일 난다. 아니에요. 큰일 안 나요. 큰일에는 형이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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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다 있냐. 이제 다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 있냐. 어? 썸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뭐야?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데이비스야 꼭 한 번 방을 쓰고 싶어. 싫어요. 무서운데? 싫어요. 둘이 쓰면 안 돼. 둘이 한 번도 안 써봤지. 싫어요. 둘이 쓰면 안 된다고. 대답 안 해야지. 서운한 거 없어요. 왜냐면 재진영 짱! 인혁이 형은 따스한 아침 햇살 아래에. 뭐요. 아침잠을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푸근한 형이고요. 따뜻하고 동생들 생각 많이 해주고. 둘이 우결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웃는 게 예쁜 그런 형입니다. Soft rare Western Fat Kimос. 민혁이 형한테 진짜 고마왔던 점. 진짜 고마웠단 점? 진짜! 땅지 않았어! 방금 동민 씨 처음으로 동민 씨! 싸인은 굉장히...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긴장도 안 하고 긍정? 라디오 가서 떨지도 않고 말이 많이 늘었어 아니야 아니야! 수리 수리야! 근데 생각보다 남자다운 멤버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소심하지만 쿨한 소심합니다 A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한 번도 안 맞았어 한 두, 세 대 맞았나? 오늘의 1등은 민혁이 형! 몇 번 맞았어요? 한 번?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 맞고 했는데 민혁이 형이 이렇게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자, 오늘 꼴찌는? 제이빗! 정리! 사랑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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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